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 어느 정도 해 딱 너가 정해줘. 너가 정해진 대로 할게. 이거 다 해야 돼요. 너가 팬들을 사랑하는 만큼. 어? 너 카메라에 있어서 이걸 뭐라고 하지 그랬지? 버스채로 가져와 그러면. 아니면 그 공장으로 날 데리고 와. 찍힐 때마다 할 테니까. 이걸 이렇게 뜯을 거 아니야. 아 맞네? 그쵸 뜯을 건데 여기 겹치게 하면 안 돼요. 여기 위에 해야 돼. 아 이 밑에 거를 가지고 가나? 안 뜯을거야 안 뜯을거야. 그냥 이대로 줄거야. 바로 갑니다. 영어로. 영어로 제 이름 쓰는 거예요. 이렇게. C를 일단 크게 그려요. 아 난 망했다. 선수들한테도 많이 미안하고. 감독님, 코치님들한테도 많이 죄송스러웠고. 한 경기, 두 경기를 제가 또 개막전이랑 못 깼었으니까. 팬분들한테도 죄송하고. 선수들한테도 미안하고. 봐주세요. 이 납수 아니에요? 다 달라 그리고. 감히요 감수. 아니 뭐야. 왜요? 나 부천 1년차 때 테스트 사인하는 거 있었거든요. 사인해주면서 버리지 마세요 맨날. 밤에 올 때 확인할 거예요. 근데 저 대구관대카가 어떤 팽이 들고 왔었어요. 부천 때 사인한 거 가지고 있는 분은 제가 유이뽕 한 것들입니다. 이런 거 찍어가지고 진짜 친피 사인이라는 걸 있어요. 감독님. 좋아해요. 감독님. 내가 진짜 좋아해요. 누군지 모르겠어요. 누군지 모르겠어. 배. 서. 준. 하겠는 거 아니야? 네? 좋아요 좋아요. 손목 재활하고 있어. 손목 재활하고 있어. 보냐? 손 떨리고 보냐? 찐이야. 찐이야. 유튜브가 아니야? 유튜브가? 찐이야 이거. 왜 하는 거야? 이거 왜 하는 거야? 명구 형이 하라고. 팬들을 위해서. 사실. 이거 왜 하는 거야? 명구 형이 하라고. 우리 팬들을 위해서라면 하나하나 정상수입구. 마음이 안 담겨있어. 마음이. 응? 안 됐을까? 네. 괜찮습니다. 다행이다. 나 뚝 소리 갔다 와서 운동하는 거야? 응? 야 내가 1년차 때 뚝 소리 갔다 뛰었다 그냥. 나 떼는 거예요? 나 진짜. 형 1년차는 몇 년도 돼? 형 18년도. 나 담갔을 때? 나 담갔어? 그때가 1년차냐? 나 담갔을 때. 심한데. 심한데. 좀 심한데. 그려놓고 심판한테 아무런 그걸 항의하는데. 담갔어. 그때 1년차 때라 당근 사람 좀 많을걸? 지금 이제 덩업자자 보신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뛰어요. 올리도 차요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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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고한다. 너무 힘들어. 진짜. 하. 유튜브 안 올라와요? 올라갈 텐데. 아 그래. 매일매일 지금 검색해 보고 있잖아요. 노래야. 와. 노래 누가 틀린 거야? 누구 계세요? 옛날 사람 같아요. 꼰대 느낌. 구석이 형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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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. ين. 하. 하. individ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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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뒤에 잡혀. 안 뜬다 안 떠. 야 승선 백병. 나 안 돼. 자 여기. 야 승선. 야 승선. 위로 위로 위로. 야 들어와. 이렇게 본 거야 뭐가 없대? 이렇게 생각해. 야 쟤는. 최대한 빠르기 때문에 쟤는. 야 쟤는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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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자! 가자. 간다 가자, 가자. 보라진이 빨리 와야지. 맞다 맞다 맞다! 가자 맞다. 왔다 으아! 아아! 아아! 으아악! 아주 좋다! 여신 폭격기. 이번 주 또 질 건 아니잖아 그죠? 다른 팀들이었으면 벌써 무너졌다고 생각했죠. 선수,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주축 선수들이 아니라 또 1팀의 선수들이 올라와서 경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어렵다고 하지만 1패밖에 안 했고 계속해서 승점을 1점씩이라도 쌓아오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위기를 바꿔놨단 말이에요. 결국에는 선수들이 분명히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근데 열심히 이렇게 턱이 질렀긴 해서 다시 분위기를 만들어가니까 좀 했습니다. 됐습니다. 형지 형, 추울 것 같아요. 왜? 난 너 근육으로 한 하루면 살아보고자. 좀 드릴까요? 네. 분명히 한 3kg? 너 근육에 한 3kg만 떼어왔으면 난 지금 어우 형 몸만 살짝 걸컥하면 다 부수고 다닐 것 같은데 아니야, 걸컥하면 다 쳐. 야, 이리 와. 엎드려 뻗쳐. 응. 운동을 할 때 화이팅 안 해?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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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. 화이팅 안 해? 진짜 훅훅훅훅훅훅. 나 하나만 화이팅하는 거 같아, 운동할 때. 나는 화이팅한다고 물도야. 나는 와가지고 물 따고 먹고 바로가. 너희는 막 천천히 가가지고 물 따가지고 막 멋있다. 밑도 헹구고. 쟤놔이야. 뭐. 내가 채용을 안 줘야 돼. 아 그게 제 생산이야, 그냥. 다녀와 훔쳐가지고. 풀어주려고. 꼬리 알려면 몸걸레 해야지 잡았을 때 안 뛰었을 때 잡았을 때 뭐 여기 뛰어도 분량이 안 나와요 저희는 분량이 안 나올 거니까 포기하시는 게 형 스타잖아 집에 컴퓨터 있나? 아니요 저 게임 안 해가지고 없어? 롤 하잖아 롤 허리가 안 좋아져가지고 하다보니까 컴퓨터를 없애고 그래 재밌는 거 없네? 재밌는 거 없어 형 그거 봐요? 뭐 스물다섯, 스물하나 아 센스, 펜스빌이 없어 아 그거야 센스가 없어야 돼 포기하세요 포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제발